자, 수직선의 왼쪽에서 두번째 표시되는 것은 테이블을 해봐요. 마이너스 2, 3분의 1,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1, 다음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지? 응? 왜? 잠깐만요. 이게 10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6도 여기선 1씩이네. 자, 그 다음 X 플러스 Y는 여기 있겠지? 응, 진짜. 6 플러스 3분의 1, 좀 멀리 있네. 아이고. Too far away. 4와 3분의 1,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X와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이 되겠지? 네, 여기 있네. 그러면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제 2번이 되겠지? 아주 잘했습니다. parce 9G 벽 1972입니다. 11 Gl at 1, 2, 3분의 1, 2, 3분의 1, 5분의 1, 1, 1, 1, 2, 1AD, 1, 2B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